여자 세 분이 원하는 남자를 선택해 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나머지가 저하고 팀이 되는 거예요? 자신감을 복두다 주고 유닭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선택 못 받으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아 정신 개정 제가 또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유닭! 아 닥터예요 닥터 나머지 채워! 하나 둘 하나 둘 아 기빨려 정중 제가 할게요 야 정신 바짝 차려라 기억 나시죠? 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니야 화이팅! 고음 파운드 마셔보자 바꿀 수 있어요? 윤시윤 씨요 하하하하 윤시윤하고 지석진 씨 아 왜? 나이스! 지석진 투입 저 세 명은 진짜 그럴수한데 야 우리 어때? 가자!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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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인기세 이외 짱